왜 생일날까지 불러대? 그동안 메뉴 리뉴얼 한다고 실컷 부려먹었으면 그런 거 안 챙기겠는데? 웬일로... 헐... 설마... 무증석까지 들어있잖아? 야! 이거 가넷인데? 그건에 탄생석이... 아니야! 무증으로 사주기엔 너무 비싸지... 남사친에서 애인으로... 안에 이벤트만 망치고 김칫국 사발로 들이끼다 사고 제대로 신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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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검해... 이 시간에? 하! 오늘 볼 선을... 오늘 통과하는 게 말이 돼? 생각외로... 소문이 덜 퍼졌나 봐... 아니... 절대 정락 결혼 안 할 거야 운명적으로 만나서... 사랑으로 결혼할 거야 니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번에도 부탁 좀 할게 좀 도와줘 알바빈 촬영할 거거든 여기서 맞선 자리 응... 그럼 빨리 다른 거 입고 일로? 야 그거 진짜 아니야 너네 회사 사장이 맞선 자리에 나올 수가 있... 어떻게 됐는데? 니... 안뇨 안뇨... 진짜 잠깐 간다 가자 그 사... 야구가 저더니 너 때문에 지금 더 싸이고... 봐봐 아빠네 맞선 땀에 전화하셨... 뭔 짓을 한 거야? 아니라! 갑자기 결혼해서 그러냐고!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! 제발! 굿개 와... 이야...